43번입니다. 동력 전달 부분에 전방 35cm 위치에 일반 평행 보호망을 설치하고자 한다.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몇 mm인가 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평행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을 이것도 바꿔낸 거죠. 요즘 이런 문제의 유형이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을 바꿔서 내서 혼란을 주는 거죠. 단순 암기를 했을 경우 이게 뭐지라고 헷갈리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재에서는 개구부라고 나옵니다. 개구부가 아니라 최대 구멍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롤러에서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롤러는 두 개의 원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 위험점은 뭐였을까요? 기계에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위험점은 물려 들어간다고 해서 물림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또는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그렇죠. 협착입니다. 협착임이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통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이렇게 물려서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관객을 넓게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신체나 작업복이나 이게 여기에 같이 물려 들어가게 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에 이렇게 보호망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열어서 사람 신체가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작업점과 이 개구부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구부의 크기가 나오겠죠.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y값을 구하는 게 0.15x 플러스 6mm 이런 공식을 준 거예요. 이게 il로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식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력을 전달하는 곳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공식이 약간 달라지죠. 그렇죠? 10분의 x 플러스 6mm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동력 전달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건 10분의 x 플러스 6mm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동력 전달 부분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0.15x 플러스 6mm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공식을 우리는 같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그런 거. 자, 이제 평행 보호망이라고 했고 최대 구멍이 크기는 얼마냐 했는데 전방 35cm의 위치에 그랬습니다. 동력 전달 부분으로부터 35cm 위치에 이 보호망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x값이 35cm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공식에서 항상 이 단위를 제가 같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죠. 따라서 이건 350m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분의 x니까요. 10분의 350 해서 더하기 6mm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단위를 mm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5가 되고 35 더하기 6이기 때문에 41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계구부와 작업점, 위험점에서 계구부가의 거리와 계구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되는 빈도로 봤을 때는 10분의 x, 동력 전달 부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나오는 것보다는 동력 전달 부분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0.15x 플러스 6mm를 쓰는 공식이 훨씬 더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오면 거기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땐 구분해서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4번. 다음 연삭숫돌이 파괴 원인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연삭숫돌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연삭숫돌이 나오면 제가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연삭숫돌이고 뭘까요? 앞에 그려놓은 건 워커레스트입니다. 그렇죠? 작업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워커레스트와 숫돌까지의 간격 너무 중요하게 자주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얼마입니까? 3m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필답형에서도 괄호넣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 숫돌이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가공물을 이 작업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회전시켜서 가공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공물과 숫돌이 접촉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덮어준다 하는 게 덮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연삭기의 법적인 방호장치는 덮개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덮개를 무조건 모든 연삭기에 다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또 틀린다 그랬습니다. 숫돌 지름이 얼마? 5cm 이상 되는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려주는 게 뭘까요? 쉴드라는 투명 비산방지판을 해야 사람 눈이 시선이 여기에서 치는 팁에 칩의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해야 되고요. 덮개가 법적인 방호장치 하나지만 추가로 연삭기에 더 필요한 방호장치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쉴더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투명 비산방지판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플렌즈가 양쪽에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플렌즈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는 크기로 동일한 크기로 양쪽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에서 숫돌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노출 각도가 나오겠죠. 노출 각도가 나오면 또 탁상용 연삭기부터 해서 상부 사용 연삭기, 일반 사용 연삭기 그 밖의 경우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휴원하고 평생 쉬러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상부 사용 연삭기는 60도, 일반용이 가장 노출되는 범위가 크다 그랬습니다. 125도까지는 제가 이제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죠. 우리가 항상 그림 그리면서 같이 했습니다. 125도인데 여기는 원주 각도가 65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밖의 경우에는 조금 더 덮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80도를 노출시켜 주면서 원주 각도는 동일하게 65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휴원이라고 해서 두 개를 휴대용과 원통형을 먼저 묶어준 이유는 이 두 가지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휴대용을 먼저 한 이유는 깔끔한 180도라고 했습니다. 깔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딱 잘라서 위로 덮고 깔끔하게 원주 각도 없이 바로 180도죠. 그런데 원통형은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이 원주 각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65도죠. 180도는 180도인데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평면 연삭기는 이렇게 해서 이 수평면 아래로 아래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덮어주는데 수평면 아래로 덮이는 게 몇 도까지 덮인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도까지. 여기도 15도까지. 그러면 180에서 30도가 빠지기 때문에 노출되는 건 150도인데 좌우 대칭이 되니까 원주 각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면 연삭기는요. 15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원통용, 평면 연삭기에서 위에 있는 거 180도, 150도. 그러면 탁상용 세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아래쪽 세 가지는 또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외우는 게 좀 끌끄럽고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숫돌이 또 파괴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실기에서도 필답형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죠. 그럴 때는 표면에 균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측면을 사용한다든가 측면 사용 연삭기가 아니면 정면만 써야지 측면을 쓰면 숫돌 파괴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진다든가 아니면 부적당한 숫돌이라든가 작업에 또는 이 숫돌 자체의 치수가 부적당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숫돌 파괴의 원인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거 지금 그려놓은 게 뭡니까? 양쪽에서 풀렌즈가 잡아준다 그랬죠. 이 풀렌즈는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되는데 3분의 1보다 현저히 작을 경우 큰 경우는 숫돌 파괴의 원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이게 견디지 못하고 숫돌이 깨지는 파괴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파괴의 원인입니다.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그래서 항상 최고 회전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원심력을 그러면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풀렌즈 직경이 숫돌 직경이 3분의 1 이상으로 고정된 경우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안전한 방법이죠. 현재의 작을 경우 이렇게 하면 파괴의 원인이 되지만 3분의 1 이상이면 파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은 2번입니다. 숫돌 자체의 균열 및 파손이 있는 경우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의 과대한 외부에서의 큰 충격을 이렇게 주는 경우에도 견디지 못하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연삭기가 나오게 되면 연삭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